안녕하세요. 엘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AMD Radeon RX 560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은 그 후속으로 AMD Radeon 그래픽 사용자라면 이거는 좀 놓치면 아쉬운 이러한 기능들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기능들은 AMD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만해요. 물론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 혹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가시죠. 얘는 간단히 말해서 동영상 플레임을 증가시켜서 좀 더 부드럽고 유우한 이런 화면을 제공해 주는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30프레임으로 많이들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60프레임으로 증가시켜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에 이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하면 정말 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 부드러움 맛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AMD Radeon 그래픽 카드 사용자분들이라면 이 플루이드 모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별도의 컨버터는 한번 설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얘 역시도 제가 아래 혹은 더보기란에 설치 링크 남겨 둘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컨버터와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팝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팝 플레이어가 설치가 안 되신 분들도 네, 설치를 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AMD Radeon 소프트웨어 여시고요. 비디오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메뉴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걔를 선택하고 아래를 보시면 AMD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얘를 일단 켜줍니다. 다음으로 팝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F5를 누르면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코덱 필터에서 시스템 코덱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받았던 이 플레임레이트 컨버터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얘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우선순위 항목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 항목 중에서 최우선 사용을 체크해 주세요. 다시 플레이어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종전에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 나오던 영상들 60프레임까지 높여서 보여줄 거예요. 좀 더 생동감 있고 부드럽게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루이드 모션 써보시기 바랄게요. 간혹 모니터 주사열보다 게임 프레임이 높게 되면 테어링이나 스터터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헐적으로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되고 이러면서 캐릭터 얼굴이 반쪽이 됐다가 나무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현상들 프리싱크는 간략히 얘기하자면 이런 현상들을 줄이기 위한 그래픽 프레임 보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1월에 프리싱크 2세대 기술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는 HDR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 역시도 요 문제 왜냐하면 모니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프리싱크 기술은 웬만한 모니터에는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뭐냐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여기에도 프리싱크와 비슷한 지싱크라는 기술이 있죠. 얘를 모니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이 하드웨어를 별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싱크가 들어가 있는 모니터들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아요. 이 기술이 적용돼 있는 모니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반면에 이 AMD 라디온 프리싱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고 오픈소스 형태로 업계 표준 기술로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추가 비용 없이도 자사 모니터에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국내 400여 개 모니터에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싱크랑 프리싱크 이런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 프리싱크는 반드시 적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통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 컴퓨터 리소스를 늘 최대로만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라디온 7을 활성화해 두시면 불필요한 리소스는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발열과 소음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가 뒷단에서 엄청 노력을 한다. 이 소리죠. 그렇다고 모든 게임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이렉트 X9 이상 그리고 벌칸 API 기반 게임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는데요. 라디온 7 기능 활성화하신 다음에 롤플레이를 해보시면 발열이나 소음에서 좀 더 이득을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모바일과 PC를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AMD 라디온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iOS 혹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AMD 링크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셔야 됩니다. PC에서 AMD 라디온 소프트웨어 실행을 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AMD 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대충 눈치채셨죠? 그 QR 코드를 스마트폰에 AMD 링크 앱을 여신 다음에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 이 PC와 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됩니다. 이후부터는요. 내가 무슨 게임을 할 때 실시간으로 현재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 최대 프레임, 평균 프레임 이런 것들도 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PC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 사용자라면 놓치기에는 조금 아까운 약간 손해보는 이런 기능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REXX R-E-S-X 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런 굵직굵직한 게임 그리고 e스포츠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기술이 됐든 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가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소로구의 엘스였습니다. 빠이! 특히 특히 플로이드 특히 플로이드 모션을 특히 특히 자체보퍼링이 걸렸네. 아...